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5일에 재입원했던 원주 다섯 번째 확진자는 재검 결과 음성으로 파귄돼 오늘 중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MBC 등 도내 5개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원주는 갑과 을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합당 후보에 앞서고 있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선거구와 춘천 갑을에선 민주당 후보가 강릉 등 영동권에선 통합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35.8%,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 33.1%,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47.5%,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42.5%,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 43.9%,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38.3%, 일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도 있지만 영서 지역에서는 모두 여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강릉 선거구, 무소속 권성동 후보 32.4%,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30.8%,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 36.2%,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 40.3%,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 38.1%,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 42.2%, 영서 지역과 달리 영동 지역은 미래통합당계 후보가 모두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계속해서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가 48%, 미래통합당 박명석 후보가 40%로, 장신상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진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의 지지도가 48%, 미래통합당 박명서 후보가 40%로, 두 후보 간 차이는 8%포인트,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장신상 49.2%, 박명서 43.8%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장 후보 출신지인 공근이 포함된 1권역에선 후보 간 지지 격차가 15.5%포인트까지 벌어졌고, 박 후보 출신지인 둔네가 포함된 2권역에선 박 후보가 1.5%포인트 앞섰습니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지지 강도는 박 후보가 4.2%포인트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장 후보가 30대와 40대에서 크게 앞섰고, 박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장 후보가 블루칼라 종사자에서, 박 후보는 자영업 종사자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39.6%로, 더불어민주당 35.7%보다 높았고, 정의당, 국민의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5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횡성군 보건소에 공중보건이 5명이 새롭게 투입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배치된 공중보건이는 의과가 2명, 한의과가 3명이고, 타시군에서 횡성지역으로 전입한 4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공중보건이가 3년 동안 횡성지역 보건소와 대성병원에서 투입됩니다. 한편 횡성군 공중보건이 가운데 2명은 현재 평창과 천안에 이탈리아 교민시설이 투입돼 방역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합니다. 환경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12명에서 18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5개 반으로 나누어 대상업체를 전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환경법을 위반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환경청 홈페이지와 SNS 설명회 등을 통해 공열외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 피해 대비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논과 밭작물, 과수 등 40개 재배 품목별 농업시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며, 전체 보험료의 85%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합니다. 지난해 평창지역에선 100헥타르 71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